음악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폐렴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만 먹으면 병원에 오면 다 고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일주일 먹으니까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로하지 말고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이미 다 깨끗해 다 나았다는데 생각하고는 또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럼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제발 약 먹으면 또 나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약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낫기는 낫는 것 같은데 제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50미터 걸으면은 금방 이 길을 갔다가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 순례가 시작됐어요 어느 분이 뭐 분당 서울대병원 거 참 좋더라 그래요 나다라 거 가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래요 식사하면서 제가 거기 단골손님이었잖아요 저는 막 그때부터 응급실 응급실을 막 그야말로 내 집도 날들듯이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저는 나름 이제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살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죽겠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아 그랬는데도 안 낫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더 액션을 세게 해야 되나 너무 조용히 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나 해가지고 막 소리도 찔러가며 기도도 해보고 통성기도 했는데 저 막 손도 들고 기도해봐도 안 낫어요 나중에 너무 안 낫으니까 막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막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근데 제가 박사님 말씀을 처음에 딱 들을 때 금방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무슨 병이 걸려서 내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꼭 뭐가 내가 잘못해서 병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생각의 습관이 엉망이고 막 저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이제 생각의 습관이 반복적이고 또 뭐 식생활 습관 운동의 습관 이 모든 생활 습관 제가 잘못돼서 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래도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그러면서 이제 좋다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보약이 좋은가 뭐 한의원 한의원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할까 거기를 찾아가서 막 진짜 약 아무리 좋대도 뭐 아무리 비싸대도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우선 막 살고 싶으니까 맨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약도 막 진짜 거금을 들여서 뭐 다섯 달 처음엔 두 달만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두 달 먹어도 안 나서 딱 그럼 좀 더 먹으래 다섯 달 연속으로 다섯 달을 거금을 들여 먹어도 뭐 방송에 나오는 분 뭐 유명한 분 다 찾아다녀도 안 되고 병원 약 뭐 병원도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하다는데 천식으로 또 제일 유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성 뭐 배렴 만성 기관지염 만성 천식 이 폐 쪽으로는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한 번 하면은 한 20일씩을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기침을 밤이 새도록 하니까 그냥 이렇게 어디 침대에서도 누울 수가 없어서 방 구석에 가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그런 식으로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응급실 이제 또 유명하다는 병원 또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산삼서부터 진짜 제가 그건 미리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저는 뭐 국제적으로 좋다는 것도 다 먹어봤어요 웅담까지 가서 아프리카 가서 웅담 직접 잡아오는 것까지 국제적으로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한국에서 좋다는 건 물론이며 그래서 다 해봐도 제 몸이 조금도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제가 이제 그렇게 맨날 사랑구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새장갑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우리 남편 새장갑 소리가 근데 제가 죽을래도 너무 우리 남편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자상해요 진짜 막 이 가죽으로 해서는 진짜 자기 몸을 불사르게 가죽을 챙기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런 남자를 그동안 고생에다 이제 나도 살만해졌는데 다른 여자한테 뺏기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죽어가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살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 살려달라는 기도가 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저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인계하는 건 좀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동이를 낳았어요 제가 38살에 늦동이를 낳았는데 걔를 7개월 반도 안 돼서 조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걔가 그래놓은 바람에 몸이 약했어요 굉장히 사실 걔 간증만 해도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걔는 폐가 정상 기능을 이렇게 폐가 이렇게 열 달이 돼야 이렇게 정상으로 펴서 나오는데 7개월 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므러 있대요 그때는 그걸 억지로 약으로 핀다더라고요 그런 애를 낳기 때문에 얘가 낳는데 빼기 기능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못 다니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거의 못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뉴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걔 그때부터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아 이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랬는데 걔 5학년 때부터 제가 뉴스타트를 했거든요 6학년 때 신촌 세브란스 가가지고 검사를 중학교는 그래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산안구실을 하려면 그랬는데 신촌 세브란스 가서 전체 이제 정밀검사를 다 했어요 얘가 이런 애니까 이렇게 어떻게 중학교를 보낼 수 있나 갔더니 검사를 다 했더니 얘가 그랬었다 얘는 폐가 그러는 거예요 얘 어릴 때 얘는 폐가 구겨졌기 때문에 정상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본 적도 없고 밖에 나가 살아본 적도 없어요 걔가 그랬는데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잖아요 1년 동안 가서 검사를 하니까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뉴스타트에서 많이 수지를 맞았거든요 저만고 살아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저렇게 어리고 몸이 약한 애를 갖다가 새엄마한테 기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잘 연약해서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에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 쟤 때문에 내가 쟤를 키워야 되니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을 내가 붙잡고 계속 살아보고 싶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다른 여자한테 뺏기긴 싫으니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그래서 살려달라 이건 진짜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냥 지금 우스갯소리 기도가 아니고 그때 진심의 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달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5년 동안은 진짜 거의 제 소원이 뭐냐면 숨 안 차고 사는 거 숨이 차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저희 집이 14층이었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야 죽는 게 낫겠다 제가 어떤 때는 14층 베란다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끝도 없는 전쟁을 병원 써도 못 고치니까 그 병원에 가면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살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럼요 살 수 있죠 이 말을 해주면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막 생기가 생기고 유전자 켜지겠어 이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글쎄요 그래도 그러면 유전자가 막 바꿔지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5년 동안 거의 정상생활이 아니고 침대에서 누워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저는 그 생활 그것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밥을 간신히 이제 누가 반잔해 준 거 가지고 식구들 반찬을 이렇게 식탁에 차려놓고 밥 먹어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에다 숨 넘어가 죽을까 봐 제가 문을 쾅쾅 두들기든지 다 수화로 식구들하고 수화 저는 5년 동안 식구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숨 넘어가 죽을까 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이제 그러고 5년이 됐는데 저기 이제 거의 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막 완전히 변해 갖고 온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뭐 그냥 이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저 앞에 나를 앉혀놓고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있어 스마이스 제 앞에서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면서 그런데 어디를 갔다 왔느냐 이상구 박사님 계신 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이면 제가 그때 88년도 테레비에 나오실 때 그때 막 저도 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그 방송을 너무 좋게 들었고 재밌게 듣고 막 그랬던 분인데 거길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유치한 노래를 막 부르며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할 것도 없다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우리 언니를 보니까 유치한 노래를만 부르면서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나를 다 붙고 쳤는데 내가 이지경이 죽을 때가 됐는데 거기만 간다고 되나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CD를 사 왔어요 이걸 우선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 갈 때까지 그런데 그 CD를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뭐 유전자 뭐 어로고 뭐 이러면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저는 이미 마음 속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이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며칠 있다 야야 걱정할 것 없다 우선 거기 제가 이제 수지에 사는데 그 죽점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에 그 뉴스타트 교회의 박사님이 세미나를 오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선 거기를 참석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그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고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들 입원해 있었는데 막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이미 쓸 수 있는 용량의 약은 다 썼는데 조금도 차도가 없어서 막 아침마다 해진 올 때마다 막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 소리 듣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수 앞에서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여기 있으면은 내가 이제 중환자실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퇴원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이제 앞에 오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지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퇴원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5년 동안은 안 죽으려고 막 막 어떻게든 버틴게 보려고 막 진짜 살아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다 술래하고 뭐 좋다는 약에 좋다는 보약에 좋다는 건강식에 뭐 진짜 안 해본 거 다 없다겠죠 이제 생식서부터 다 이제 다 해봤어요 그래도 다 제가 이제 못 고쳤는데 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죽음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막상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번 달에 죽을라나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살림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맨날 이번 달 죽을라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에 죽을라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애들한테 제가 일기를 써놨어요 애들한테 쓰는 말을 나중에 이 엄마가 너무 저기 죽었어도 엄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랑하고 왜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크면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달에 죽을라나 그래도 어떻게 또 두 번째 달을 넘기더라고요 그것도 그 다음 달 죽을라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세 달을 만 세 달을 그렇게 이제 견디고 있는데 언니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 저는 문 밖을 그때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저는 일단 숨도 잘 못 쉬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이 추위가 극도의 추위가 제가 이제 이 폐기가 너무 다 안 좋다 보니까 이 등이 저는 이 등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폐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추운 거예요 폐가 밖에서 그냥 이 추위에 겨울을 혼자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추워서 막 있는 대로 집에 온도를 히타를 막 27도, 8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서 그러고 지냈거든요 막 뒤집어쓰고 전기 창판 그리고도 추워서 밖을 못 나갔는데 우리 언니가 이제 야 거기 세미나를 가자는 거예요 뉴스타트께 박사님 오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세 달 동안 문 밖에도 못 나갔는데 그리고 추워서 나는 문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숨이 차서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 내가 문 밖에 나갈 때는 무슨 119 구급차나 뭐가 와가지고 나를 그대로 어디다 이렇게 들 것에다가 해가지고 응급실에나 갖다 놓든지 이 상황이 병원에 갖다 입원을 시켜놓든지 고래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 내가 내 발로 병원에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거기를 가자는 거야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역시 언니도 남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자기 몸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 되는구나 야 진짜 언니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세미나를 뭐 강의를 앉아서 들어 이치운 그때 2월이었거든요 이치운 겨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 언니가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보통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진짜 막 찐득이처럼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꼭 너 나만 보면 와가지고 이래 야 너 거기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 근데 그게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우리 언니를 이길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데리러 왔어요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아 진짜 죽은 송장도 일으키는 언니의 힘이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려면 그 정도의 열정이 없어갖고는 생명을 못 살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누군가 우리 언니의 그 열정 막 진짜 내가 진짜 힘을 도저히 낼 수 없는데 너무 괴롭혀서 막 죽을라게다도 일어서는 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막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서 저기 추우니까 막 핫백을 있는 대로 몸에 다 붙이고 갔는데 저는 사실 앞자리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만 앉으면 불안한데 우리 언니가 가더니 야 또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적성이 안 맞는데 또 언니가 하도 그냥 그러니까 해산한 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 첫 시간부터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달려서 스위치가 켜지면 병이 낫고 스위치가 꺼지면 병이 생기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활습관이 잘못되고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모든 병 다 고쳐도 이 천식만 원 못 고치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5년 동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뭐 이제 2단계 죽을 단계까지 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병은 못 고쳐서 나는 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습관이 잘못되고 뭐 그런 스트레스 받고 과로워하고 이래서 병이 걸려서 유전자가 거기에 꺼졌지만 스위치가 켜지면 낫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그 후로 생각하니까 아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5년 동안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를 고쳐달라 나를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이 박사님을 만나는 게 응답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박사님 이 CD로 들을 때는 그게 감이 안 오더니 직접 박사님을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강의를 들으니까 그게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면 낫는다는 소리가 그대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생활습관이 잘못 들었는데 아 유전자가 켜지면 낫는 소리에 저는 그대로 믿어져서 그럼 유전자가 언제 켜지는 건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 켜지나? 무슨 방법으로 켜나? 유전자 켜는 무슨 기구가 있나? 또 그럼 무슨 유전자 켜는 박사님의 노하우가 있으신가? 저는 그게 궁금해 첫 시간에 진짜 죽겠는데 그래도 또 강의 시간에 열심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칠까 봐 갑자기 강의하시다가 유전자 켜는 무슨 뭐를 탁 무엇과 지시가 있으신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서는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한마디도 놓칠까 봐 막 진짜 막 열심히 들었어요 어 근데 첫날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켜지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참 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박사님 만나기 전에 쑥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체면 때문에 언니한테나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면 될 것을 갖다가 혹 박사님한테로 물어보았으면 될 것 갖다가 쑥이 많아서 묻지도 않고 내일 켜지나 그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강의하시는데 또 열심히 둘째 날 들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둘째 날도 들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 켜지나? 그래가지고 또 셋째 날 막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병이 왔어 이제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전자가 한 번 꺼지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병이 한 번 생기면 그걸로 해다가 죽는 건 줄 알았어요 박사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이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전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우리를 만드실 때 입력시켜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변질된 이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이미 입력시켜놨다는 소리에 저는 막 거기서 야호! 이야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지? 맞지 내가 아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이 부분을 몰랐구나 근데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게 아는 게 힘이라고 그걸 아는 순간에 야호!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그렇지 내가 병 걸렸다고 죽게 하신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지 속에서 야호! 하는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상하게 나사로 아시죠? 죽었다가 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 그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들리면 순간에 제가 영안이 열려 가지고 보니까 나사로도 이렇게 다 묶은 게 이게 살아서 나올 때 풀어졌댔는데 제가 영안이 열려서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천시계 줄로 꽁꽁 묶여 가지고 죽어 있는 제가 나사로더라고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과 동시에 이 묶였던 천시계 줄이 수루룩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죽을 준비만 했던 제가 이야! 유전자가 켜졌다는 걸 그때 앓은 거예요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난 죽을 준비할 필요 없구나! 이젠 살았구나! 지금 같았으면 제가 막 벌떡 일어나서 박사님! 나 유전자 켜줬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땐 숙이 많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야호! 야호!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살았다!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기 나갈 때 나갈 때 박사님이 인사 이렇게 하시는데 박사님 저 유전자 켜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제가 유전자가 활짝 켜지고 제가 이제 살았다는 사실을 이제 죽음이 나에게서 떠났구나 나는 살았구나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이제 그날 가가지고 집에 있는 약 진짜 5년 동안 이 천식 약이 수도 없어요 막 뭐 수도 없어요 흡입제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거 막 재버리고 먹던 약도 막 막 그러니까 항생제를 보통 일주일 많아요 한 달 일으켜 주잖아요 저는 너무 심하니까 항생제를 막 미리 감지 막 몇 달씩도 먹고 그냥 쭉 항생제를 몇 달씩도 먹고 마지막 방법이 병원에서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마지막 방법 항암 항암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항암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다 죽을 나게 하니까 참 그러기 전에 박사님을 만난 게 진짜 축복이죠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로 모든 약 싱크대 막 전면 한 면에 있던 모든 약을 그날로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로 버렸는데 그러면은 감기도 안 앓고 건강해야 하잖아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유전 감기 기운 비슷한 게 오면 하도 5년 동안 이게 고생인 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감기 기운이 온다 천식은 안 오고 감기 기운만 와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 봐 그런 막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는데도 그러면 우리 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야 뉴스타트 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또 가자는 거야 아 강의 그렇게 들었으면 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또 가자는 거예요 막 정규 세미나를 그래가지고 한 몇 번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신기한 게 그 두려웠던 게 뉴스타트 다시 그 다음에 오면은 막 두려움이 딱 떠나고 막 또 박사님 사모님이 막 왔냐고 안 오지면 막 강의 듣기도 전에 유전자가 다 켜져버리는 거예요 박사님 얼굴만 들어도 막 그냥 유전자가 그냥 켜져버리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규 세미나 한 세 번쯤을 계속 연속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또 두려움이 또 오잖아요 아 비슷하려고만 하면 코가 어떻게 찡찡해 묻기만 해도 두려워요 또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언니가 야 가자 그래가지고 막 정없으면 1박 2일이라도 왔다 가면 막 그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막 생기가 돋고 막 생기가 팍팍 받는 거야 여기 막 박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만 보면 막 그냥 막 생기가 와가지고 그냥 유전자가 막 켜져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감기 기운도 안 와요 저는 그렇게 가래를 뱉던 보통 조금 나오는데 저는 5년 동안 어떤 가래를 뱉고 살았냐면 이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만성 폐렴 막 만성기관지에 전식이 다 있다 보니까 휴지를 이렇게 옆에다 끼고 이거를 어디 쓰레기통에 갈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 그냥 막 뱉으면 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휴지를 막 여러 장을 해야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나와요 주먹으로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조금 감기 겨우면 두려웠는데 저는 지금 한 5년 6년 동안 저는 기침감기, 가을의 감기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저는 뭐 어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야 하잖아요 박사님이 열미까지 고치셨다는데 저도 막 병에 어지간히 무좀까지 많았는데 무좀 저는 무좀도 있었고 저는 전체 항문이 다 타락된 거 쪼그리 앉는 건 있을 수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초대 낳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그 모든 병이 싹 없었죠 보너스로 보너스로 그런 건 기본으로 다 없어지고 뉴스타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뉴스타트 생활을 박사님 만나고 나서 뉴스타트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욕심도 내려놓고 또 이제 뭐든지 옛날에는 조건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2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 2부를 열심히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가 근데 이번에도 와가지고서 깨달은 게 지금 우리 애가 군대 가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번에는 두 달 만에 왔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들리다가 어마! 두 달 만에 와서 박사님 강의를 첫 시간 딱 이번에 그저께 듣는데 내가 얼마나 조건적인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에 찌들어 있다 왔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게 조건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 아들 큰아들이 아 쟤가 좀 이래야 무엇을 더 잘할 텐데 이걸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남편이 좀 이래야 되는데 이 조건적인 생각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와서 듣고 목사님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엄청 조건적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려고 엄청 애쓰며 살고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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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